안녕하세요 퓨하! 오랜만입니다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해외 투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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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저 지금 인천공항입니다. 오늘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콤보네이션 배틀 심사를 보러 출국을 하는데 비보이키! 엠블로크로 비보이키가 같이 갑니다. 와아! 여러분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랑 전쟁중이라서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이 아니면 굉장히 평온하다고 합니다. 정말 평온하다고 해서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진짜 이 콤보네이션 배틀은 진짜 꼭 한번 가보고 싶었던 배틀이에요. 되게 막 저와 비슷한 종족의 비보이들 막 꺾고 찍고 하는 비보이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 이거 진짜 사비를 내서라도 이 행사에 한번 가보고 싶다 했는데 제가 영광스럽게도 심사로 초청이 돼서 갑니다. 안녕하세요. 휴하 오랜만입니다. 아니 우리 키리 약간의 부상이 있잖아요. 심사로 같이 가는 건데 뭐 보죠? 저 트릭 배틀이랑 파워무브 트릭 배틀하고 파워무브 맞아. 저도 막 꺾고 찍고 하는 더 라이트스토프라는 장르를 봅니다. 킬과 다섯 좋은 추억 만들어 오겠습니다. 퓨하 한번만 해주세요. 뭐 해달라고? 퓨하. 아 퓨하. 퓨하. 저희가 키리랑 저만 가는게 아니라 또 여기 이글 형님도 양쪽에 또 유튜브가 우리 유튜버야. 형 근데 요새 질러TV 많이 나오시니까 형도 유튜버긴 하시대요? 요새 브라더그린TV로 갈아탔어요. 아. 형 그 뭐 보세요? 아 뭐 모르는 지 모르겠네. 아. 일단은 가서 뭐 부딪쳐보는 파워무브는 무조건 보실 것 같고 둘이서 같이 볼 것 같은데 왠지 그럴 것 같은데 트릭 배틀 아니에요? 트릭이랑 파워무브 아. 트릭을 봐도 되나? 아니. 지금 미쳤던데. 아니 트릭은 내가 봤을 때는 그 인수랑 형이 봐야 되는데 저 트릭 보거든요. 아 이번에. 아 너 봐야지. 아 씨. 아 씨. 아 씨. 진짜 집 나온 지 정확하게 24시간 만에 러시아 카잔에 도착했습니다. 사실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이라서 직항이 없습니다. 형 피곤하세요? 추워. 추워? 아 괜찮은데 너무 춥다. 사실 러시아라서 약간 좀 춥네요. 요. 캔. 예. 예. 우리 주최자입니다. 비보이 캔. 요. 롱타임. 러시아에. 요. 롱타임. 오늘 굉장히 추워하시네요. 나는 왜 이렇게 시원하지? 나는 왜 이렇게 시원하지? 또 안하고 또 마시고. 11일간 또 있어요? 아니요. 저쪽에 간판이 있는데. 자 들어가시죠. 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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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 만나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일정 첫째 날 아침인데. 오늘 일정은 오후에 여기 그 이 카잔 도시 돌아다니면서 그냥 사진 찍는 일정이 있을 것 같고. 이 대회가 대박이에요. 4일 동안 대회를 합니다. 오늘 첫째 날인데. 저녁에 2대2 배틀이 있어요. 네. 이글 형님은 오늘 2대2 배틀에 참가를 하시고. 이 2대2 배틀 심사였던 프랑스의 카릴이라는 비보이가 사정상 못 오게 돼서 오늘 저희 룸메이트 비보이 킬이 대신 심사를 봅니다. 이 시간에 어느렐 많이 봐야 되나요? 요! 요! 와씨우? 요! 러시아는 지금 날씨가 처음에 어젯밤에 왔을 때 좀 추운데 낮에는 굉장히 햇빛이 너무 쎄서 덥습니다. 아, 저기있구나. 아, 저기있구나. 아, 저기있구나. 쟤 누구지? 아, 비틀. 아, 비틀. 아, 비틀입니다. 비틀. 아, 비틀입니다, 비틀. 아, 질비터. 다있네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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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 한강 같은 느낌이네요. 여기 카자네. 와, 너무 이쁘다. 자, 캐리 지금 사진 촬영 중입니다. 오! 오! 다른 쪽에, you know? 나는 그런 프리즈 없는데. 그런 프리즈 없는데. 에이, 형 그냥 뭐... 에어베이비 프리즈나 나이키 같은거 잡으면 되잖아. 수평포튀기. 잘하는 척이야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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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뭐야? 저 제모 알았어요 나르는 양탐샷 자 저희 사진촬영하고 이거 킥보드타고 이동합니다 오 좋아좋아 대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왔고요 오늘 이렇게 대회한다고 하네요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밖에 안되는 이걸 챙겨오거든요 와 뭐야 뭐야 와 와 대박이다 그리고 레이커 오오오 아 개콘하고 타이거입니다 아 요새 크래시베스트 배틀이라서 아 네 개콘하고 타이거도 오늘 배틀에 참가해가지고 네덜란드에서 지금 크래시베스트 배틀하고 온거 같아요 네덜란드에서 지금 크래시베스트 배틀하고 온거 같아요 그리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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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놈 여러분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 와 아멘 3, 2, 1 2, 1 3, 2, 1 2, 1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축하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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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재밌어 보이고 놀이터네 늘 수 밖에 없겠다 정말 재밌겠어 또래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괴물영사 나오죠 또 개콘이나 타이거 이런 애들처럼 또 계속 나오는 거잖아 대박입니다 이게 컬처지 그지? 맞아 이게 컬처다 씁쓸하네요 하하하 4 4 4 3 4 4 4 5 5 5 3 한 10달 내버리는 여자 포맹이 멈추냉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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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제 코인인데 잘하는 리본이들한테만 이걸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몸으로 계속해서 계속 프레시한 몸으로 한다 하면은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 명이 몸으로 계속해서 계속 프레시한 몸으로 한다 하면은 여러 개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체만 이런 강아지 세 나눠들부터 몇 명이 됩니다 세 명이 세 명이 그 다음 성공은 세 명이지만 세 명이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